여러분 이게 저희가 어떤 게 나올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? 머리 박은 거야? 아니지, 머리. 와, 너무 예쁘다. 아, 힘들다. 정국아,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갈래? 이제 갈까? 경치를 좀 즐기면서 갑시다. 2시간 반 코스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천천히인가? 지민이 형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? 지민이 형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? 기분 너무 좋다. 아, 자유로워. 가보자. 들어갔는데 바로 그냥 상어 그냥. 그러면 이제 바로 싸워야지. 낚시 어떻게 하는 거임? 아, 아는 거 아니었음? 보여줄게. 이렇게 다리 올리고 해야 돼. 그렇군요. 잘못했어, 아래서. 아우, 추워. 진짜 멀리 왔구나? 모르겠다. 멤버들 보고 싶다. 저, 저, 저 멤버인데요. 호키가 너한테 너무 재밌었어. 아우, 너무 재밌었다. 아우, 너무 재밌었다. 약간 넘어질 것 같은 얼음은 아니라 사랑이다. 이게 눈이지. 이게 눈이지. 이게 눈이 아니면. 간다. 야, 고로키가 그렇게 맛있네. 형, 어디 갈래? 어? 어디 갈래? 뭐 어디든. 레츠고. 이게 맞아. 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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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음. 참치.